소유주택에 대한 세금이 항상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택의 평가감정가가 실제 시장가치보다 높게 책정이 돼서 생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뉴저지 FGS센터에서 열린 부동산세 2위 신청 세미나 주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침체와 실물 경기의 하락으로 날로 하락하고 있는 주택가치. 하지만 주택 보유세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모자란 재정 확보를 위해 부동산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주택세금이 가장 높은 수준인 뉴저지주의 경우 지난 10년간 80% 가까운 세금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정한 세수를 조정할 수는 없지만 주택의 감정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세 2위 신청, 택스어필입니다. 실질 주택 가치는 매년 변화하지만 정부에서 실시하는 평가 가치는 평균 7년마다 변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평가 감정가가 실제 시장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기다리지 말고 이의 신청을 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2013년도 부동산세 2위 신청 마감일은 다음 주 월요일, 4월 1일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